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던 이곳.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어디선가 작은 불꽃이 튑니다. 이 불꽃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화재 발생 시에 방사되는 열과 화원에 의한 자외선, 적외선 파장을 정밀하게 분석, 감지하여 화재 경보하여야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성 에이스 산업의 화재 감지 솔루션 기술이 그것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창성 에이스 산업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재해로부터 노출된 공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 요소가 산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위험은 배가 될 것입니다. 창성 에이스는 그러한 시설에 필수적인 화재 감지, 진압을 위한 불꽃 감지기, 소화 장비 등을 개발 생산하여 높은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불꽃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초기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화재 감지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칼만 필터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더 정확한 화재 검초를 할 수 있습니다. FM, EN5410, CCCF, CE, ATEX, IECEX 등의 인증을 취득한 불꽃 감지기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화학 공장이나 대단위 가스 시설, 자동차 공장, 반도체 장비 등에 사용되며 다양한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불꽃 감지기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TV 기반의 영상 분석식 화재 감지기는 실시간 영상에서 화염과 연기를 동시에 추출하여 화재 여부를 판별하며 화염의 플리커 수와 색상, 연기 움직임에 대한 패턴, 기타 배경 영상을 이용하여 화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형광 램프, 할로겐 램프, 용접, 태양광 등 화염과 유사한 화재 소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화재 감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독성 및 가연성 가스 감지기는 내압 방폭 구조로 설계되어 다양한 가스 누출 위험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며 인화성, 독성 가스의 누출을 연속적으로 감지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자가진단 기능과 더불어 하트 통신 및 RS-485 통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제품에 비해 통신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주야간 산불 감시나 대단위 공장, 군사 시설물, 그리고 도심 화재 발생 위험 지역을 무인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열 영상 화재 감지 카메라 시스템은 화재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기능과 어떠한 악천호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최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300m 감지 거리의 중거리 화재 감지 카메라 시스템과 더불어 직선 거리 2000m 내 화재를 자동 감지하고 10,000m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장거리 화재 감지 카메라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화재 감시가 가능합니다. 휴대용 열 화상 카메라는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소형 경량으로 설계되어 휴대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명구조 현장의 필수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산오염 및 매연 감시 시스템은 VOCS 배출 감시용 OGI 카메라와 매연 감시용 CCD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배출가스의 오염 정도를 링겔만 매연 농도표와 쉽게 비교하고 수치값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관리자에게 편리한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매일 지정 시간대별로 모니터링된 데이터는 자동 저장 보관되어 운영 비록부 작성에 편리성을 제공하며 시스템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플리어 4 제품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디지털 온도 센서와 컨트롤러는 IT 관련 설비, 반도체 장비, 발전소 터빈 등 정확한 온도 제어와 감지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편리하게 온도 센싱, 분석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을 검출하는 누액 감지기는 모든 전도성 액체에 누액을 감지하여 경보해주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선형 누액 감지 시스템은 설치와 변경이 용이하여 전기실, 통신실, 반도체 공장, 화학물 저장소 등에 반영구적으로 사용됩니다. 필름형 누액 감지 시스템은 테이프처럼 붙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누액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형 누액 감지기는 국서적 장소에 누액을 감지하기 위해 개발된 센서로 전극간 저항 감지 방식의 고임피던스 액체를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창성 에이스 산업은 불꽃 감지기, 누액 감지기, 독성, 가연성 가스 감지기, 비산오염 및 매연 감시 시스템,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 모두에 대해 무선 통신을 적용하여 통합 무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성 에이스 산업의 스마트 무선 방제 시스템은 기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 시켜드립니다. 디지털 자동 소화 시스템은 반도체, LCD 생산 장비, 약액 공급 설비 등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불꽃 또는 열 등을 감지하여 화재 경보를 바라고 자동으로 소화 약재를 방출하여 각종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동 소화 시스템입니다. 국소 방출, 전역 방출 및 웻 벤치 시스템에 대한 FM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LCD, OLED 등의 첨단 장비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최적화된 필수 시스템입니다. 초소형 청정 소화 시스템은 고가의 반도체 장비나 LCD, OLED 제조 장비에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개발한 제품입니다. 반도체 공장 바닥 하부 그레이팅 내 설치가 가능하여 기존 소화 설비에 비해 설치 공간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청정 소화 약재인 노백-1230을 사용하여 기존 소화 약재 대비 10배의 소화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연감지식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는 보다 안정적인 고체 화합물을 소화 약재로 사용하며 연기 감지기의 화재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소형, 경량, 비가압식의 안정적인 소화 장치로 화재 센서와 소화 장치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배관 배선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소화 약재에 비해 약 5배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으로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부, 밸브를 제어하는 가스 차단 장치, 가스 누서를 감지하는 탐지부와 강화액 소화기, 소화 약재 방출을 제어하는 작동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기를 작동시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가스 누설로 인한 질식사고나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휴대용 수동 밸브 자동 조작기는 대규모 가스 설비, 발전 설비, 플랜트, 수문 등 이와 유사한 산업 현장에 설치된 중대형 수동 밸브를 자동 개폐 조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동과 휴대가 편리하며 현장 관리자의 작업시간 단축은 물론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수동 밸브를 개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화재 감지 및 소화장치는 효과적인 재난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화재를 감지하면 화재 지역으로 접근, 탑재된 소화장치에 의해 소화약재를 투하 또는 방출시켜 화재를 진화합니다. 또한 드론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하여 수색구조 정찰, 태양광 발전 설비, 송전탑, 풍력발전기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비상상황 창성 에이스 산업은 그 찰나를 위해 모든 열정과 기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전한 당신의 내일을 위해 주식회사 창성 에이스 산업 삼 아멘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